페이스북도 오늘 프로페셔널로 바꿨어요 모드로 개인 프로페셔널로 모드 그걸로 오늘 바꿨어요 선배님이 맨날 인스타 얘기했어서 일단 1만 명씩 프로페셔널로 전환하니까 8천 몇백 명 되더라구요 팔로워가 아 저 선배님꺼만 선배님꺼만 봐요 아유 환수형님 예 환수형님 예 예 예 아 그래요 100km 앞 100km 이동식 과속단속 하는디 난 맹심없어 잠시 후 9만점으로 지어 신경제작입니다 예 두 손 들고 있는거에요 이렇게 하이 하고있지 하이 근데 제가 그쵸 이거를 제가 이걸 못따로 댓글을 못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모티로 500m 앞 100km 이동식 과속단속 하는디 난 맹심없어 아유 시간 날때마다 막 여기저기 막 유튜브니 뭐니 막 계정 막 그래 헛솔 식당 100km 이동식 과속단속 하는디 난 맹심없어 아유 옷이 어떡한거야 대명생이 뱅뱅돌아보죠 그래도 저기 너무 잘돼도 좋더라고 거기 아까 스마일은 형님 잘 하시는거에요 선배님 아 갑자기 들어왔길래 아 경쟁이야 아니 왔길래 차단했지 아 안볼라고 아 왜냐면 그거 보면 내가 머리가 아프잖아 아 나는 딱 이기전 형님밖에 없는데 그것도 차단해야지 아 저도 이름 그래서 바꾸려고 아 아 아 아니 선배님은 영어로 해놔도 되겠는데요 나이트에 그 저거 이모티카 뭐죠 그 영어로 넣어놔도 되겠는데요 아 상 아 맹심없어 급하게 회전하는디오다 차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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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시 그 대전 가면은 그거 해야겠어 탑차니까 제가 아니 탑차 안타고 엊그저 예 고백집에서 만나면 되겠네 고백집 고백집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서 선배님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용우님이 잘 알려준것 같아서 제가 항상 보고 있잖아요 아니 선배님께는 제가 3개정도 대전에 3명정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나이트 축산 아니 나이트의 플라워 옆에 100년 가게가 아니고 100년 기업 치면 아 거기도 100년 가게 됐대요 오문창 엄청 잘 알잖아 거기 왜 그러냐면 아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는거지 잘 모르잖아 모르니까 성심당하고 1세대라고 올해 선정된거 아니에요? 선배님 작년이잖아 재작년 작년인가 그죠 갱신이잖아 그러니까요 내가 얘기했지 갱신하는거라고 갱신하시는거 근데 사업자가 바뀌었는데도 그게 돼요?